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요거 많이들 사용하시는 우레탄 클리어 사용하고 나서 건조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우레탄이 식기건조기를 많이 사용하죠 보통 많이 사용하는게 쿠쿠, 쿠쿠입니까 저는 다른 제품인데 보통 가격대가 좀 저가형을 많이 쓰죠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이죠 가장 많이 쓰는게 이것도 비슷한 가격입니다 5만몇천원 주었는데 특별한거 없습니다 메이크만 다루고 이걸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 식기건조기가 지금 가장 취약한 문제점이 뭐냐면 온도계가 없습니다 온도계가 자체 온도계가 안달려있죠 내부 온도가 정확히 몇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매뉴얼 상에 제조사 매뉴얼에 60도에서 80도로 고온풍으로 건조시킨다 뭐 뒤에 적에선 뭐 그거 살균도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60에서 80도라고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근데 저가형 같은 경우는 그 온도 자체가 아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제품도 많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우레탄 클리어 같은 경우는 속건조시킬 때 기준 온도가 60도 입니다 60도 보통 매뉴얼에 다 60도에서 몇분 상온에서 몇분 이렇게 우레탄 매뉴얼마다 그건 우레탄 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매뉴얼 상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4시간 48시간 짜리도 있고 빠른거는 속건선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도 뭐 2-3시간만에 건조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그래서 이 온도계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온도계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보시면 바깥쪽에 센서 계기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을 따라서 저 안쪽으로 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달려 있습니다 내부 온도를 재야 되니까 그죠 이런식으로 지금 온도가 이 제대로 나오는지 60도까지 올라가는지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한 거거든요 재방 온도가 22.7도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식기건조기 같은 경우 중요한게 뭐냐면 여기 뒤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바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헤어드라이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트 수가 약한 헤어드라이기 통 지금 이 가격대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50와트에서 400와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하죠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의 와트 수인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저 베란다 같은 추운 데서 이걸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항상 바람이 나온다는 것은 어디론가 밖에 있는 바람을 끌어들여서 그거를 데워서 안으로 쏘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공기가 너무 차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을 못 올립니다 이게 기계가 와트 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온 만약에 베란다 같은 경우는 겨울에 10도 13도 이 정도 밖에 안되죠 막 날로도 켜고 해도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지금 약간 추운데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60도까지 못 올립니다 맥스가 50도 한참 틀어놔도 20분 넘게 틀어놔도 올라가는게 50도 48도 이 정도거든요 지금 외부 온도가 22.8도죠 지금 한번 재볼까요 60도 까지 타이머를 켜고 지금 최소한 한 15분 정도는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갑자기 온도가 좀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조금 빨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한참 돌아가고 있는데 8분 20초인데 지금 52도 밖에 안됐습니다 아직 상온이 거의 23도 23도 실내에서 작동을 시켜도 지금 60도 까지 가는데 거의 10분이 넘어가야 될 겁니다 15분에서 20분 걸릴 겁니다 아마 60도 까지 찍는데 조금씩 올라가긴 올라가거든요 지금 52.6도 쯤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게 뭐냐면 이 영상을 찍는게 이거를 100% 믿으면 안됩니다 그 우레탄 매뉴얼 상에 끄겠습니다 시끄러워서 그래서 만약에 그 매뉴얼에 60도에서 2시간이다 뭐 이래 돼있다고 해서 여기 딱 넣자마자 스위치 누르고 2시간 후에 꺼내서 꾹꾹 만지면 사달라 합니다 그거 그래서 가장 우레탄 클리어 사용하시고 건조가 됐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겁니다 일단 부품에 도색을 다 하죠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젠크 부품이나 숟가락 이런 데다가 똑같은 두께로 똑같이 뿌려 둡니다 한 개를 그래서 같이 건조를 시키는 거죠 안에 넣어서 건조하든 밖에서 빼서 상온에서 건조하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일단은 건조를 시키고 우레탄 매뉴얼대로 건조를 시키고 그 젠크 부품이나 숟가락에 칠한거 있죠 그거를 눌러보면 됩니다 그거를 그냥 살짝 만져 가지고 확인하시면 절대 안되고 우레탄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안쪽까지 건조가 완전히 돼야 되거든요 두께가 조금 힘을 많이 줘 가지고 꽉 눌러야 됩니다 눌러봅니다 눌러서 15초 정도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딱 떼었을 때 지문 자국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문 자국이 뭐냐면 살짝 만져도 사람은 손에 그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지문이 살짝 찍히죠 살짝 찍히는거니까 그거는 표면이 찍힌게 아니고 그냥 묻은거죠 그런거는 닦으면 닦아지죠 그런거 말고 닦아도 지지 않는거 꾹 찍힌거 있죠 각인이 되는 이런 상태 지문이 그런거는 닦아도 안 지거든요 그런게 안 찍혀야 됩니다 전혀 있는 힘껏 눌렀을 때 15초 정도 꾹 누르고 있는 상태 그렇게 돼야 완전 건조가 됐고 그 다음 작업을 하셔도 컴파운드나 그 다음 작업을 이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 보면 온도계가 제대로 지금 장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식기건조기는 온도계가 사실 필요가 없죠 알아서 대충 건조하고 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 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온도계 이런거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얼마 안하거든요 이게 만원도 안합니다 안할겁니다 아마 정 뭐 그거 하신 분들은 온도계 하나 달아가지고 이게 실제 얼마 온도가 찍히나 확인을 하시면서 뭐 하셔도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품에 뿌려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을 하셨던 터득의 기준 en 저도 кв meeologiamp이 포함되고 생각해주셨는데 완전 goals Im차 R픔인으로는 잘 해주 curly